카바레라고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카바레를 소래포구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간장게장 담그려고요 이 카바레는 보시다시피 꽃게 일명 꽃게 새끼인데 8월 20일까지 금어기죠 8월 20일 금어기가 풀리고 꽃게 잡이를 나가서 약 열흘 동안만 잡히는 겁니다 꽃게 새끼가 이걸 일명 카바레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무조건 살이 꽝꽝합니다 배를 눌러보면 엄청 단단해서 이건 잘 팔지도 않지만 힘들게 구했습니다 금어기가 풀리면 항상 저희는 이 카바레를 구입해서 간장게장을 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막 가져온 겁니다 일반 포부분들은 이거를 갖다 꽃게 새끼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건 물넘개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단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꽃게 잡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않고 지인들하고 가족들끼리만 나눠 먹는 게 바로 이 카바레입니다 엄청 단단하고 그냥 살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간장게장을 담그면은 단단하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건 흐르는 물에다가 손질을 해가지고 간장게장을 닦겠습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칫솔로 닦아주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김치냉장고에 보관할 거니까 김치통에다가 차곡차곡 넣고 간장을 부어주면 되겠죠 아 이거 간장게장 담글 때는 항상 이 배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카바레라고 그럽니다 일반 분들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설사 만약에 파는 곳이 있다 가더라도 그냥 꽃게 새끼니까 뭐 그냥 뭐 큰 것만 살라고 그러는데 딱딱 해가지고 카바레로 하시게 되면 아주 죽여줍니다 지금 또 한 통을 이렇게 해놨는데 꽉 차 있습니다 속이 지금 이렇게 눌러도 어우 땅땅합니다 이게 어우 이제 요것은 그냥 냉동으로 좀 얼려가지고 꽃게탕도 끓여먹고 쪄 먹겠습니다 딱딱한 이게 이제 일명 카바레입니다 카바레 그리고 이제 준비물은 뭐 양파 청양고추 마늘 마늘을 이렇게 쪄고 양파는 그냥 껍질 채 아니 이런 거 이렇게 넣으세요 양파 마늘 적당하게 양파 껍질 채 껍질 채 양파는 껍질 채예요 단맛을 얘기해서 양파를 좀 많이 넣어요 생강도 넣고요 무 도 들어가는 겁니까 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를 넣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깔찬도 시원하고 깔찬도 넣어요 아 무도 집어넣고 꽃게가 익으면 시원하고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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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듬성듬성 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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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물은 그냥 꽃게가 워낙 싱싱하니까 오늘 잡아온 거라 막 살아 있었습니다 원래 본연 재료가 싱싱하면 많은 걸 안 넣어도 본연의 맛이다 소주 소주 한 병 다 넣었습니까 오우 이거 뭐 알콜 기운 나는 거 아니에요 비린내 아 비린내 비린내 없애주고 알콜은 또 나중에 끓이면 날라가니까 아 또 나중에 간장 부어놓고 한번 끓여서 한 3일 있다가 송아리 3일 있다가 이제 간장을 빼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이 재료들은 다 걸러내고 이제부터 간장을 물게요 간장 투하 간장 투하 자 이제 간장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간장을 잠길 정도로만 간장 부은 다음에 간장의 3분의 2를 또 물을 부어줍니다 좀 약하다 하면 간장을 좀 더 부어주고 너무 진하다 하면은 물을 좀 더 부어주고요 맛을 보고 그래가지고 냉장에다가 3일 동안 숙성을 시켜요 아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3일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물을 다시 간장 물을 끓인다 이거죠 네 부어가지고 이렇게 팔팔 끓여서 이런 야채 같은 거 다 던져내고 그 간장을 시켜서 간장을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를 해야 상하지도 않고 한 3일 후에 간장 물을 따라서 펄펄 끓인 다음에 식은 다음에 다시 넣고 또 한 3일 지나서 다시 또 간장 물을 또 다시 팔팔 끓여서 다시 집어넣고 네 식힌 다음에 식힌 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이 상하지도 않고 간장을 조금씩 맞추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끝 끝 일명 카바레 카바레인데 요걸 한번 살이 얼마나 단단하나 한번 쪄보겠습니다 금어기가 풀려가지고 가을은 숫해죠 숫해는 배 모양이 삐쪼하고 암캐는 무뚝합니다 한번 찌는 방법 저희는 이런 식으로 찝니다 일단 소주 소주를 붓네요 네 네 두 컵 정도 넣고요 소주 넣는 이유는 비린내 나지 않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된장 한 스푼 정도 아 된장 된장 한 스푼 정도 물론 양에 따라서 틀리겠죠 꽃게 일단 기본으로 된장은 넣어주시고 삼발이 같은 것을 올려서 삼발이 배가 위로 올라가게 항시 찔때는 배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요 그래야 맛있는 국물이 안 빠집니다 자 20분 정도 찌고 이제 다 끓기 시작하면 한 5분 정도 이것도 밥찍으로 뜸을 들여줍니다 자 끓여보겠습니다 다 익은 것 같아서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식으면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카바레인데 카바레는 이 살이 꽉 찼습니다 아 암케 알이 잔뜩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꽃게 새끼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카바레라 해가지고 꽃게 일종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이겠죠 뭐 암놈 순놈 구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놈은 이 그 배 껍질이 이렇게 길쭉 합니다 산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 하고 암놈은 좀 부득하죠 좀 이게 비교가 되죠 요게 암놈이고 요게 순놈입니다 확 확연히 표시나죠 요게 순놈 요게 암놈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카바레는 살이 꽉꽉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바레였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주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